얼마 전 인터넷에 올라온 한 동영상. 서너 살로 보이는 한 남자 아이의 허리에 줄이 묶여 있습니다. 거친 노끈을 아이의 허리에 묶는 할머니. 그런데 아이는 이런 상황에 익숙해 보입니다. 줄에 묶인 채 아무렇게나 바닥에 주저앉는 아이. 아이가 길거리에 떨어져 있는 음식을 주워 먹는데도 할머니는 이를 아는지 모르는지 그저 벤치에 앉아만 했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어딘가 뛰어가려 하자 줄을 잡아 끄는 할머니. 아이의 작은 몸이 휘청하더니 결국 바닥에 넘어지고 맙니다. 영상을 본 사람들은 노인을 노꾼 할머니라 부르며 아동학대의 의혹을 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영상 속에서 우리는 노꾼 할머니 주변을 맴도는 또 다른 아이들을 발견했습니다. 인근 CCTV를 확인해 보니 줄에 묶인 아이보다 좀 더 커 보이는 아이들이 할머니와 함께 있었습니다. 아동학대 논란까지 불러온 70대 할머니와 5명의 아이들. 대체 이들은 어떤 관계일까. 전부 다 친손 주고 아이들을 학교한 흔적이 없었어요. 애들이 5명이나 되니까 특히 막내 어리잖아요. 그래서 위험하기도 하고 통제 자체가 안 됐나 봐요. 그래서 끈으로 묶고 당했다고 하더라고요. 놀랍게도 아이들은 소류상으로 모두 할머니의 친손주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할머니는 왜 5시나 되는 손주들을 데리고 거리를 도둘고 있는 것일까요. 큰애가 10살이래요. 할머니 일은 안 하는데 집안일도 웬만한 거 다 하는 것 같은데요. 애도 일도 시키고 돈도 벌게 하고 일어내려고 애들도 데리고 있는 거 아닌가. 조금 그렇기는 해. 할머니도 뭐 택색도 초라하고 거칠 것도 없어 보이잖아. 그런데 할머니는 돈은 많은가 보더라고. 돈이요? 할머니가 원래 허리가 안 좋으셔가지고 일도 못하시는 분이거든. 할머니도 무슨 돈이 있어가지고 은행에서 젊은을 다 하더라니까. 아이가 할머니한테 돈을 다 주더라고. 그런데 그 이상한 사람하고 애가 무슨 돈이 있어서 할머니한테 오히려 돈을 줘. 할머니가 돈을 줘야 맞는 것 같아요. 아이들을 이용해 돈을 벌게 한다는 의심은 이때부터 시작됐다고 합니다. 할머니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제작진이 아이들과 이야기를 나눠보기로 했습니다. 얘들아, 안녕. 안녕하세요. 나이가 어린데도 동생들 세수도 시키고 기저귀도 갈아주고 빨래도 하는데 힘들진 않아? 그냥 원래부터 하는데요. 그럼 할머니는 아무것도 안 해? 할머니는 허리하고 다리? 너무 아프세요. 간절히. 여기가 아파서 빨래하면 안 돼요. 할머니가 편찮으시니까 현우가 다 알아서 하는 거야? 네. 어, 우리 언니 착하다. 감사합니다. 놀아. 과연 아이의 말이 사실일까요? 누구야? 아, 예. 안녕하세요. 저희는 채널A라는 방송사에서 나왔습니다. 가족분들이라든지 자제분들이라든지 아, 왜 그런 걸 그냥 자세히 알려고 그래. 아, 무슨 사정이 있나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이지. 그걸 좀 도와드릴 수 있지 않나 싶어가지고. 아이고, 아이고. 안 도와줘도 돼요. 아, 괜찮으니까는 우리 먹고 살 정도 많으니까 어, 가요. 아, 아, 염려 먹어도 어서 가. 아, 가 할래니까. 무슨 나비 사정을 그렇게 하냐고 그것도 알아요. 할머니, 좀만 얘기 좀 해주세요. 가라, 부서. 아, 예, 예. 관심도, 도움도 필요 없다며 취재를 거부한 할머니. 대체 이들에겐 무슨 사연이 있는 것일까.